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제가 저는 포토샵에 선생님들이 포토샵 할 줄 아시죠? 저는 포토샵에 폴드를 몰라요. 프로그램을 깔아둔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이런 애들이 이번 방학 때 숙제로 이렇게 하네요. 인카츠 여기를 그리고 여기 이런거 이거는 애들이 점점 필정이 되더라고요. 저는 구글만 이렇게 제가 애들에게 해주는 구글밖에 없거든요. 그랬더니 구글에서 거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톨하고 엔드스런 시험을 넣어서 이렇게. 애들이 이렇게 펴서 글씨를 집어넣고 이러거든요. 그럼 이 rct그룹은 에이 나는 컴퓨터 있는 것이 준비하느라고 컴퓨터. 큰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어떡하지. 그것이 좋습니다. 내가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뭐만 잘하시면 돼요. 옆에서. 장담만 맞춰줍니다. 자 간단히. 답글 달아주시는 거죠. 카페노에 계신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. 답글만 잘 달아주시면 됩니다. 답글 달아주고 수업에 쓰고 정리해 주고 그러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찾으세요. 이렇게. 아 아 아 아 아 아